형님들 오늘은 저기 수백당 수백당 가서 포장해가지고 순대국밥 한잔 마실게요 잠시 기다리라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인분 포장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시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마실게요 형님들 다 집에 도착했구요 뜯어서 한잔 먹을게요 다데기 싹 풀어갖고 다 넣어야 겠어요 다데기 한 번 더 간을 한번 볼게요 새우젓도 넣을게요 새우젓 싹 넣어가지고 좀 싱거운데? 원래 이런거 여기 그리고 부추 경상도에서는 부추 다 넣고 먹잖아요 다 넣게요 밥을 말까요? 오케이 짠 짠 왓땀 멋있다 왓땀 멋있다 이 초고 손대를 쌈장에 싹 찍어 먹을게요 이렇게 겨울 고추는 별로 안 매운 것 같아 땡초라도 매운 맛이 하나도 안 나네 고추는 뼈ucht 국물 한 모금 마셔볼게요 국물 한 모금 마셔볶음 마늘 직원 잘 Jasplay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Nat summarize 이런꽃 September barrel ut ium 아 물건만 먹으려면 형님들, 막잔 하겠습니다. 끝! 형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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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